안녕하세요 이클리스 해피 바이러스 이준지입니다. 이제 쇼텍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로 바뀌는 건가요? 지금 다 하고있으니 환시죠. 쇼텍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파란색을 좋아하시죠? 그거 좋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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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인가? 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은 저를 찍으셨나요? 근데 저랑 싸우고 가셨잖아요. 정의이 기업하죠? 정의이 기업하죠? 응. 정의이 기업하죠? 응. 전 두 분 다 깨끗해요. 버스킨대 와두셔가지고.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알았어요. 진짜요? 네. 정명이 너무 정했어요. 진짜요? 제가 머리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제 라인인 맞아요. 여기 봄투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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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러면.. 아 진짜.. 아 저.. 첫 소개서에서 너무너무 긴장됐거든요? 팬분들께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완전 잘 끝낸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날씨가 부쳐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요? 선화기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저도 어젠가 비가 너무 많이 하고 그냥 비를 맞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좀 빠졌는데 아니야 바로 피스 조심조심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자 더 이뻐져볼게요 감사합니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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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밀 한 번 찍어주세요 아 영상이에요? 어머! 어머!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 오늘이요?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설레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플라트로 많은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기 어머! 저도 너무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고... 동영상이 저는 동영상이에요 너무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BCE 동영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영상 선생님 아하하 열심히 들어갔어요 네? 네? 아 진짜요? 비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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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릇 이제 또 지서로 올라가 샤이닌 것 같은데요? 끝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쇼케이스도 보자 감사합니다 긴장돼서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귀여워 맞으세요? 오 안녕하세요 사진 사진 제은이 제가 제은이 전용 사진 찍고 제은이가 워낙 길어서 전신 사진 찍으려면 진짜 이렇게 찍어요 너무 아파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죠? 제은이 제은이 올라온 사진 중에 절반 제가 찍어서 제은이 아니요 너무 잘 말해주세요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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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너무 찰끈한 느낌 잘 됐어요 어떠세요 저기요 러블데 햄사 좋아 너무 친근해요 dating 이렇게 재밌어요 진짜 진짜 제가 제가 자기 이 영상은 제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저의 영상은? 제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이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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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원길 원하고 장마철이라 보기가 너무 많이 붙죠 우산 꼭 쓰시고요 집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시 들어가셔서 인스타 영상 찍은 거랑 사타 찍은 거랑 태그 해주시면 다 보거든요 디엔드 보고 마팔드 해드리고 개인 계정에서 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교? 애교 한번 시내 보여주시겠어요? 네 애교 뿌잉뿌잉 있어요? 뿌잉뿌잉 어? 저는 애교 맞지 않죠 뿌잉뿌잉 뿌잉뿌잉 네 여기까지 부끄러우자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우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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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제 사진이 없어요 아 자꾸 이것만 부러와요 애교를 부르는 거에요? 애교를 부르는 거에요? 애교를 부르는 거에요? 애교를 왜 부르는 거에요? 자유요 자유 하나 둘 셋 오 혜연이 안 하잖아요 아니 아니 일어날게요 캠프님 잠깐만 모일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그만하면 되네 어 마지막에 다 같이 한 번만 찍을게요 여기 네 아 네 그걸로 하자 수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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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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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찍었나요? 당첨 되거 같아 당첨 한번 찍고 출연하자 네 아 뭐 하나씩 내 눈에 감상해 음 짜은 것도 괜찮아 양손에 짜은 것도 네 음 찢어 주실 수 없으신데? 나 이거 알지 않나? 아, 이해가 있어. 왜 이렇게 해야지? 짱한 데가 없네. 마크가 이걸로 등장해줘야 될까? 예, 예. 근데 한 개만, 한 개만. 한 번만 찢어졌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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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머니랑 같이 가세요. 어머니와 같이 가세요. 이렇게 간절히 한 번 하세요. 확실히 다지도. 이렇게는 먼저 가져가세요. 그리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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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고마워요. 이렇게 하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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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잘 찍히니까. 산인이에요? 안녕. 지금 얼굴 다 기억하는 거. 스케일이 오고. 자, 기억력이 좋아요, 여러분. 기억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팔 케이. 그리고 팔 케이. 팔 케이? 팔 케이 처음부터. 팔 케이 처음 들어봤는데? 팔 케이. 아까 이 카메라가 있죠. 또 다른 애들 인터뷰 따더라고요. 얇게. 아이템이. 너 왜 이렇게 찍고 있어. 다시 찍어. 그건 다 됐는데. 안 그래? 내가 밉다고 안하고. 얇게 나. 다음 발전에 인터뷰 따르세요. 뉴클릭 저 오늘 유튜브랑 인스타 이거 다 돌아다니는거 알렸어 늦게 올라가요? 제 댓글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유튜브 채널의 하은 둘 셋인데 하은 H A N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제가 댓글 달러 다닐게요 인스타야 이거 해보고 싶어 토끼 나 올라가야 돼 나 올라가야 돼 나 올라가야 돼 팝팝 올라가야 돼 엔딩 포즈 짬뽕을 두겼네 오오 괜찮죠? 한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자 저 엘체인 멀찬디 엄마야? 저 이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연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연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뭐야 나랑 컴퓨터 네 연행 연행이 마지막 davon 어떻게 negó 그런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3 저 여셉 시hold 잃 singing 요 불쌍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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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내가 한번 조심하세요 아 귀여워 아닌데? 아닌데? 난 똑똑한데? 어? 다 연대 있는다고 하셨어 그럼요 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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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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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부러 파란색 입고 오신 거예요? 파란색 좋아하시네요 제가 그걸 노리고 제목을 썼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사진이 많이 왔어요 사진이 많이 왔어요 네이버 그때면 QBS가 안 나와요 괜찮아요 다음에 나먼저 찾아왔습니다 네 끝까지 최애 최애씨 괜찮아 다음번에 나도 찍어줘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최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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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홍인분 아 홍인분 아 네네네 거기 한번 알아볼게요 언니 언니 나 쏘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영상 좋은 걸 알려줬어요 최애씨 최애씨 와우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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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혈님 민혈님 저거 일단 저거 먼저 한다고 민혈님 이거 일단 저거 먼저 한다고 진짜?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무슨 신기하죠? 다행히 여러분한테 너무 함부를 많이 넣어 하셨다면 이리로 와 한 번도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어떻게 해 언니 여기 빠르네 빠르네 괜찮은데 문제가 없을까 빠르빠르 최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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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결로 khaki Patient 이해내가 커피 하하 하하 이 이 그런데 아이 그런데 아이 안 갔지? 이 아이를 안내되지 신기하지? 이 지금 보호기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재찌같다 내가 뭐야 안 돼? 손어준 적당히 신기하나? 저 스티치 진짜 좋아 근데 그치? 아 아냐아냐아냐 떨어뜨릴까봐 취향이 똑같다 네 제가 떨어뜨림에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도록 한 걸 알겠습니다 나의 직원들아 네? 네? 대장국이 입장 가서 직원을 했는데? 아 대장국이 입장 가서 직원을 했는데? 우리 셋이서 떼어볼까? 안 보여요 똑같죠 우리 셋이서 우리 셋이서 허리가 너무 많고 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셋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 우리 셋이서 그치 나 그 생각했어 진짜 뭐라 그래? 너무 아쉽다 안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쇼케이스를 시작해볼까요? 자 앉아보세요 저희 쇼케이스 할게요 화면은 지금 지금부터 이제 시컵하게 그러니까 데메 가면 너무 신나 안녕하세요 아 그러냐? 노래 내가 불러면 되지 그럼요 뭐 불러줄까? 블루하트 블루하트 이제 다음 불러줄까? 어디 부러워 부러워 블루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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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찍 아우니유 아 근데 약간 넌가 된거보다 좀 심하게 먹었나? 나 순간 내가 크라클레스 너 근데 별명이 사자잖아 사자 그거랑 그게 뭔 상관일까? 아 그래? 아니 이렇게 밀었는데 아 원래 아까 용기는 어버에 적었어요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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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는 아이폰 버렸습니다. 내가 들은 것 중에 최고가 아이폰 버리라고. 대학생 회사 가서 아이폰 버리라고. 왜요? 싹 못 찍어요. 확대가 안 돼가지고. 싹 못 찍어서. 바로 아이폰으로 열심히 찍고 계신데? 나는 찍었어요. 같이 하세요. 어떻게 한 거야? 둘, 둘, 셋. 잘 맞은 거 같아. 진짜 잘 맞았어? 다들 사진보다 신발이 낫어. 사진을 왜 그렇게 찍어? 내가 잘못했네. 저희는 다시 신발 탑니다. 맞아요. 그럼 만나면. 사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적었죠? 지금 나온 사진. 나 지금. 나 나온 사진. 나 나온 사진보다 더 예뻐요? 응. 나중에 사람 보고 싶으세요?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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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 이런 거 하면. 보고 싶은 콘텐츠 있어요? 어, 맞아. 저도 궁금했어. 혹시 저희한테 보고 싶었던 건가? 이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 내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 아. 오케이. 아, 맞아, 맞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오셨다.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저희, 저희. 저희지 알지. 솔도 어쩌지. 나 여기 붙잡고 서서할게. 나는 여기 뒤에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잠시만요. 내가 뒤에 서있는 이유. 하나만. 아니. 아. 재밌다. 알람 갈라. 아니, 나 말고. 채연 엄청 떨어뜨린 거 다 느껴지시네. 진짜, 채연 거의 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고. 너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잘했어. 잘했지? 어, 우리 아직 쇼핑 안 했어. 이제 해야 돼. 어, 갑자기.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이거 사전 인터뷰 맡은 거거든. 근데 여기 보이지? 무대 준비인 거. 네. 아, 원래 채연이 준비했던 개인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극장생을 안해서 플러스에 대해서. 아, 오늘 여기까지만 마감하고. 다음에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희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마감할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짐 있잖아. 발에 못 떠있고. 감사합니다.